소승과 대승, 범부와 범부중생과 보살은 한 생각 차이에요. 비슷해요. 여러분 저 보면 제가 뭐 이상하게 사나요? 정말 평범하게 사는데요. 한 생각 차이에요. 생각 하나 딱 더 좀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 봉호 선생님한테 배운 표현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아 그게 좀 생각이 짧지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참 한 거예요. 사람도 나름. 그런데 짧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깊게 했어야 돼요. 길게 했어야 돼요. 생각을 하다 마니까 미완성품이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했으면 더 깊게 생각했으면 안 나갈 말이나 행동이 생각이 좀 짧다 보니까 나는 옳은 것 같아서 했지만 남이 볼 때 생각이 좀 짧았네. 아쉬웠네. 양심성찰을 좀 하다 말았네 이거죠. 되게 부분적인 자명에 빠졌었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계속 그 지금 생각을 깊게 하는 연습 생각을 짧게 하지 말자. 이런 거에 관점을 두고 공부 한참 열심히 할 때 한 생각 차이입니다. 한 생각이라는 게 여기 생각이 여기서 멈추면 아쉬운 거예요. 지금 거의 꼬린 지점 다 왔는데 생각이 멈출 수도 있어요. 한 생각 더 했으면 자명했을 일을 한 생각 모자라가지고 망칠 수 있어요. 한 생각을 좀 더 해봐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맑을 때 또 해봐요. 한 번 생각해서 결론 났다고 무릎 쳤다고 답이 아니라니까. 내일 또 쳐봐야 돼. 또 무릎을 또 칠게 한 번 리셋시키고. 어제까지 내린 결론도 한 번 내려놓고 다시 보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옳다고 한 거지. 오늘의 내가 옳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로 치면요. 한 생 한 생이 다 따로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내가 한 말에 너무 메이지 마세요. 저는 그래요. 어제 제가 한 짓거리는 어제의 내가 한 겁니다. 오늘의 나는 다를 수 있어야 돼요. 왜 어제의 내가 하던 걸 똑같이 따라해요. 창의성 없이. 오늘의 내가 해야죠. 오늘의 나는 오늘의 내가 자명해서 해야 돼요. 어제의 내가 이랬으니까 해서 하는 거는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거죠. 이건 업력이에요. 오늘의 내가 자명해서 한 건 도력이에요. 그렇죠? 어제의 내가 했다고 하지만. 어제의 내가 말을 질러는 과보는 오늘의 내가 바뀌네. 너 어제 이랬잖아. 아 어제 그 새끼가 그 말을 괜히 얘기하지. 전생에 내가 한 거죠. 내가 이번 생에 나는 아니 근데 오늘의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제 내가 혹시 그랬다면 사과한다. 오늘의 내가 볼 때는 난 지금 이게 자명한 것 같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유연함이 항상 있어요. 너무 제가 막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삶에 그런 게 이런 게 녹아들걸요. 공부하시다고. 어제 내가 한 거에 메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또 자명한데 왜 내가 어제 한 것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오늘 말을 잘해놔야겠다. 내일의 내가 피 보지 않으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생의 나는 오늘의 나랑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죽으면 한 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저만 해도 대학 때의 저는 끝난 거예요. 이미. 대학 때의 저는 이미 죽었다니까요. 걔는. 걔는 지금의 저랑 달라요. 걔 되게 이상한 생각 많이 하고 그래서 모르던 것도 많고 오판도 많고 되게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제가 볼 때 걔가 생각이나 감정이 지금 저의 생각 감정과 너무 달라요. 걔의 법괴는 하나가 끝난 거예요. 나름. 저는 다른 법괴의 나예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어제의 나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몇십 년 겪혀놓고 보면 정말 달라요. 그 나는 이미 사라졌다니까요. 그 인과를 이어받은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이어받은. 그래서 오늘의 나는 또 오늘의 나답게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죠. 또 내일의 나. 20년 후의 나는 또 다른 나죠. 무상고 무아의 무상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게 자명한 얘기 아닌가요? 이미 그 수많은 생을 살았어요. 이미. 우리 한 생에 이미 많은 생을 또 살았어요. 그때그때 내가 이미 사라졌어요. 역사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집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잘 살 뿐이지. 나로서. 이것도 흘러가요. 인연들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의 인연도 지금 너무 다르지 않나요? 20년 전 인연하고. 고등학교 때의 인연은요. 제 친구들. 얘네들이랑 평생 가야지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평생 못 봐요. 지금은. 근데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땐 그때의 나지. 그때 함께 해준 게 고마운 거죠. 그때 나랑 놀아준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거지. 그 시대의 나를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걸 무리하게 복원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돈은 항상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점에 내가 맺는 이 인간관계들과 잘하는 게 포인트지. 과거의 인간관계에 찾아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때 그때 만났을 때 잘 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 할 뿐이죠. 이게 이치적으로 맞죠. 무상고 무아를 생각해 본다는. 무상고 무아를 삶에 적용해 본다는 건 지금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무상해요. 부모들이 애기 다 키운 부모들이 게시판에 서로 막 슬픈 사연 올리는 거 봤어요. 어렸을 때 그 애가 보고 싶대요. 지금 저 자녀는 아닌 거예요. 그 귀엽고 그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응찌하던 그 꼬맹이한테 잘못해준 거를 눈물 흘리면서 한탄하시도록 부모들이. 지금 자녀가 죽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술 먹고 쳐들어와서 지금 자고 있는 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 꼬맹이 너무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게 벌써 죽은 거예요. 우리 법계에서 퇴장해버렸다니까요. 걔들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나이 들수록 나이 들수록 나도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나이 20대요. 난 사라졌잖아요. 제가 지금 50대에서 그런가 죽었어요. 40대요 제가. 사라졌어요. 이제 법계에서. 재밌죠.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만 음미해봐도 이거 이미 수행자 아닙니까? 산다는 게 수행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산다는 게 엄청난 건지를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탐진치 끌려가다가 어리석은 좁은 시야로 막 눈앞에 욕망만 따라가다가 죽어요. 우리 중생은. 그런데 조금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요. 지금 뭔 짓거려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하고 보시면 산다는 거 안에 철학적 의미가 계속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철학적 의미. 이 게임을 내가 정신없이 게임을 하다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니까 아 이 게임은 이런 결을 담고 있네? 이런 공식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네? 이거 찾아내는 재미가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인생 게임의 매뉴얼들을 만드시는 분이 성인들이고 불보살들인데 철학자들인데 그분들이 찾아내는 게 이런 겁니다. 이상하다. 몇 순간 몇 순간 우린 놓고 가야 된다. 벌써 1분 전을 우린 놔야 지금 여기에 도달할 수 있어요. 지금 1분 전 못 놓으신 분들은 지금 제대로 여기 못 오시죠. 그런데 다 놓고 여기 와 계시죠. 지금 이 말은 모든 중생은요. 무상고 무아를 태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상하게 놓고 살아갑니다.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고 대신하는 거죠. 어제의 내가 죽어야 오늘의 내가 삽니다. 이 무서운 진리를 우리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살아요. 그냥. 당연한 듯이 알고 살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모를 뿐이지 무의식적으로 다 알아요. 의뢰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산다고요. 순간순간. 여기서 조금 이따 밥 먹으러 가면 지금 여기에 나는 죽은 거예요. 여기 법괴는 사라진 거. 미치고 팔짝 뛰치지 않겠어요? 이걸 붙잡고 싶은 사람은? 아, 붙잡고 싶다. 조금만 멈춰줬어요. 순식간에 가요. 계속 순삭당합니다. 삭제, 삭제. 이게 그냥 우리 사는 진리예요. 무상고 무아는 특별한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보면 무상고 무아로 굴러가고 있다는 걸 알죠. 그럼 이 원리를 내 삶에 어떻게 활용할까? 꼭 아라한이 되는 것만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지혜롭게 내 삶에 쓰면 그게 모두가 다 대승보살의 진리가 되죠. 무상고 무아를요. 내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더 살맛나게 나와 남을 더 이롭게 한 데 쓰시면 다 보살 또예요. 답을 정해놔서 재미없는 거예요. 소승은. 결론이요. 다 버리래요. 아라한 데 돼야 된대요. 이 무상한 거는 버려야 한대요. 갑자기 무상하다는 건 진리지만 무상하니까 버리라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주가 무상한데 무상한 건 쓸모없는 거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무상한 건 헛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무상한 건 그냥 무상한 거예요. 무상해서 우주가 계속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고 무상하다는 얘기는 날마다 신상이라는 얘기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얘기고 새로워짐을 내가 즐겨야겠구나. 파도가 날마다 밀려오면 파도를 잘 타야겠구나라고 결론 내려야지 파도는 날마다 무상하게 계속 오니까 파도는 헛것이고 자성이 없는 거고 버려야 한다고 딱 바로 결론 내리는 분들 되게 무섭지 않아요? 저는 불교의 스님들이 이렇게 바로 결론 내리는 분들은 무서워요. 얼마나 독단적인 사고고 이게 자명하지 않은 사고인지 저는 좀 소름끼치는 사고예요. 이게 무상하잖아요. 버립시다. 와 부모님이 늙는다고 갖다 버릴 사람이에요. 자꾸 늙으셔서 못 견디겠다고. 무상하다고. 무상하면 헛거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자식이 자꾸 커서 지금 무상하다고. 헛거라고. 그러니까 결론이 잘못된 거예요. 즉 우리는 진리만 연구해야지 진리를 특정 방향으로만 써야 된다고 강요받아서는 안 돼요. 제 보살도도 너무 양심하라고 이타적으로 하라고 강요로 느끼시면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러란 게 아니에요. 공식이 육바라밀이다 보니까 성격이 좋건 안 좋건 아무리 지랄 같은 사람도 육바라밀을 해야만 좋은 과보를 받게 우주가 공식이 짜져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것뿐이에요. 다르게 해보세요. 다른 과보, 나쁜 과보 받으시면 되죠. 제가 뭐 이래라저래라 할 게 아니에요. 권고드리는 거죠. 담배에다가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담배 피면 폐암에 뭐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경고지 뭐 하라 말아는 아니죠. 그래도 도전해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거죠. 콜 하면 피는 거죠. 콜 하면 피는 거죠. 자기 책임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공식을 알다 보니까 공식이 있으니까 이걸 피면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 이 팩트를 얘기해주고 선택은 본인 몫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인생은 무상고 무하로 굴러가니까 올바르게 이걸 활용해서 판단하십시오. 인생은 육바라밀에 부합할 때 복이 오고 육바라밀에 어긋나면 상처를 입고 해를 입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여기까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살도도 너무 과한 게 모든 중세승을 성불시키리라. 이건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는 맞는데 거기에도 너무 집착하시면 안 돼요. 남을 성불시켜야겠다. 과도한 탐욕이에요. 자기 역량을 넘어선. 권고를 해주는 걸로 충분해요. 이런 공식이 있다. 알고 살아라. 이렇게. 깨어있으면 훨씬 좋다. 알고 살아라. 깨어있으면 행복 호르몬 나온다. 알고 살아라. 내가 체험한 자명한 얘기만 주변에 해주시면 돼요. 보살도는. 쟤를 보살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 본인도 못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요. 부처님도 못 해줘요. 그거는. 예수님도 못 해줘요. 예수님이 바리세파 보살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잖아요. 자기 따르는 동네 총각들 몇 명. 여성 신자들 몇 명. 예수도 못한 걸 왜 하시겠다고. 광호하게. 그런 마음이다 이거죠. 우주 중생을. 예수님도 우주 중생을 다 구원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게 하느님 마음이다. 그래서 하느님 마음을 내가 느껴본 거고요. 내 역량에 맞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내가. 그러면 하느님도 내 역량을 아시니까 나보다도 내 역량과 상황을 아시니까 그 이상 기대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죠. 권고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거예요. 공식을 가르쳐주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보살은 법보시가 최고인 거예요. 공식 가르쳐주기. 신통을 써서 막 깨어나게 해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공식 가르쳐주는 게 포인트예요. 상대방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게 조언해주는 거. 그것도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들을 게 있는 자 들어라. 귀막힌 애들은 가라 이거죠. 어차피 니네 들어도 못 알아 먹을 애들은 가라. 귓구멍 뚫린 애들은 와서 들어라.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난 지금 공식을 얘기한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해서 인생에 써먹고 구원받아라. 그건 이제 당신들 몫이다. 이게 타예요. 그 말만 해주지. 예수님이 강제로 성령 주고 예수님이 안수한 거 보셨어요? 성경에 안 나오죠. 안수해서 다 끝냈어야죠. 몇몇 병고친 사례나 있는 거지. 왜 그게 정답이면 모두 다 안수해서 성령을 다 받게 해주지. 왜 예수는 안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보살이 사도가 그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올바른 정보를 가르쳐 주려고. 즉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려고 온 거예요. 당신들 살길 열렸어. 이렇게 하면 살아. 이게 다예요. 왜 안 살려주고 가셨어요?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못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못 했던 거고. 공자와 부처 다 못 했던 거예요. 부처님도 공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나 이렇게 해서 탐진치를 제압했다. 행복에 이르렀다. 당신들도 이렇게 해서 행복해지세요. 그거 자기 책임 다 한 거예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공식을 알아서 공식 가르쳐 준. 공식을 알아서 나부터 공식을 써보고 남들한테 공식 가르쳐 주시면 충분합니다. 저도 그렇게밖에 못해요. 여기서 공식 배워서 잘 쓰실지 안 쓰실지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인격을 항상 준비하려고 하고 제 딴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으로 여러분한테. 육파람일이 충만해야 인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기본 성향은 어디 안 가지만 제 기질 안에서 최선의 인격으로 여러분을 상대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도 그랬겠죠. 그리고 장렬하게 갖고. 오늘의 내가. 눈 뜨자마자 오늘 한 일이 이거고 이러다 오늘 밤에 가겠죠. 그리고 또 내일의 내가 눈 뜨면 다시 이어받아서 또 보살도를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인격으로 여러분을 상대하고 최선의 진리로 여러분께 대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나 할 일 한 거죠. 밤에 두 발 뻗고 잘 수 있으면 최선인 거고 자고. 그 다음 날에 내가 또 일어나서. 영원히 이 집 밖에 더 있어요. 이 집에 빨리 익숙해지세요. 삶이 편해집니다. 다른 게 없어지고 이게 점점 단순해져요. 삶이. 그러면서 수많은 짓거리 오히려 더 다양한 짓거리 하고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은 되게 단순해집니다. 기본 룰이 단순해져요. 막 가치기준이 복잡하지 않아요. 딱 정리되면서. 정리정돈되면서 이 단순하면서 힘이 오죠. 습관에 힘이 생기고 점점 더 힘이 붙어요.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눈덩이 불어나듯이 힘이 불어나면 내공이 쌓여가요. 이게 최고의 수행이에요. 전 다른 거 몰라요. 이걸 가지고 뭐 아니 명상법 하나 가르쳐주고 이제 해탈해야지 알아한대야지 갑자기 거기까지는 좀 나중에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나가지 않을까요? 여기 오면 명상법이나 가르쳐줘야지 막 빨리 봉쇄하라고 봉쇄로 들어가라고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 가겠죠. 그런데 이게 과도한 거예요. 왜 결론을 내가 내려서 보세요. 그 사람은 지금 더 깨어나서 육바람을 닦을 닦을 준비가 돼서 왔는데 그럼 그 인생의 최고 기술 그 진리만 가르쳐주면 되지 왜 결론을 내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결론적으로 출가해야 돼. 그러니까 봉쇄수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세속을 버려야 돼. 그거는요. 제가 깨어서 육바람을 진리 공부해보고 제가 판단할게요. 할 부분 아닌가요? 절대 그 부분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우린 계속 실전 보살 영업도를 배우지 않나요? 절대 그 부분 강요하지 마세요. 나중에 AS 제가 못해드려요. 저희는 그런 직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모른다고 할 거예요. 어디 가서 광호하게 결론을 막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써봐서 제일 좋았던 공식 질, 인생의 공식들을 전달해 주는 거. 실천 기술들 기법들을 실전 팁들을 가르쳐주는 거. 제가 그것만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도움 되시니까 계속 오시지 도움 안 되셨으면 안 오셨겠죠. 이게 최고의 지금 보살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게 제일 중요한 보살도예요. 다르게 도와드리는 보살도도 다 다양한 보살도 안에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보살도는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식 얘기해 주는 보살도가 중요해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너네는 봉사를 안 하느냐 왜 가서 연탄을 안 나르느냐 이런 걸로 저희한테 시비 걸 수 있는데요. 연탄 나르시는 분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인생 공식 얘기해 주는 봉사활동은 이것도 다 똑같은 복지 컨텐츠인데 이게 복지 컨텐츠예요. 똑같은 이 복지 컨텐츠인데 왜 제일 중요한 인생 공식을 매일 연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 컨텐츠는 이 복지 컨텐츠 나누는 봉사는 별 의미가 없고 연탄 한 장을 왜 안 나르느냐 왜 돈으로 기부를 안 하느냐 가지고 시비 거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만이 봉사라고 생각하고 보살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보살은 그것보다는요. 이게 또 줍니다. 그건 중생들끼리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보살 아니면 못해줘요. 지혜를 주는 건 지혜 준다는 성스러운 역할을 맡으셨다고 좀 자임하시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연구해놓은 진리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검토해 보세요. 어제 내가 자명하다고 얻은 진리가 오늘 또 유효한가 자명한가 폐기할 건 없는가 어제 내가 고정관념 탐진치로 오판한 부분은 없는가 오늘 다시 다 검토해서 오늘의 최선의 것을 나눠야 돼요. 그게 육바람일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오늘의 최선의 것 최선의 가장 자명한 것을 남들한테 나누라고 양심이 명령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두셔야 할 일 많아요. 찾아다니지 뭐 한편을 들었을까 여러분... 한편을 머물러 한편을 눈빛을 하시러 요소iyet 그 로제 Multiple